으아... 감옥이라니... 아... 야! 백설아! 너가 나한테 고장난 말랑이 줬잖아! 너가 잘못해놓고 왜 내가 들어와? 아니야! 난 안 고장난 거 줬어! 너가 터진 말랑이 줬지! 이게 진짜 어디서 거짓말이야? 자자자 둘 다 조용! 곧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잠시 대기해주세요! 퍽! 열받아! 내가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? 누나 힘들지? 난 누나를 믿어 곧 풀려날 거야 걱정하지마! 기태캐! 리연아 고마워! 허! 정말! 배고픈데?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줘? 자 여기 간식! 뭐야 이거? 물렁한 밥맛 나는 바잖아? 그리고 이건 칠리 아니야? 줬지? 간식 줬지? 야! 나 이거 안 좋아해! 다른 맛있는 거 없어? 이게 원래 도둑한테 나오는 간식이야 먹기 싫으면 먹지마! 허! 정말! 누가 안 먹는데? 이리 줘! 흐! 조금 배고프다! 점심 먹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게 됐더니 너무 배고프네! 설아! 누나! 혹시 이거 좋아해? 이거! 아... 나 이거 안 먹어! 아... 안 먹지? 이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어때? 우와... 우와 초콜릿이다! 응 맛있겠지? 누나 먹어! 고마워 리연아! 응! 맛있다! 야! 너네들!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? 응? 여기서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! 오리온! 너 나가면 가만 안 둬! 누나 누나! 이것도 먹을래? 쭉! 엄청 길지? 깨깨깨! 우와! 엄청 길다! 누나! 여기부터 먹어! 나 여기부터 먹을게! 준비! 어? 준비? 지금 하는 거야? 시작! emen이 야 importance! 나 물 줘! 물! 물! 아..뭐야? 박잘 누나? 물 일출하고 물 나 죽어 자 여기 마셔 나 죽을 뻔했잖아 아 박세인 누나 때문에 경찰 나 심심해 여긴 유튜브도 못 보고 핸드폰이라도 줘 어 여기 핸드폰 금지야 감옥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마음이 안 들어 저라 누나 안심심해 응? 응 심심해 판결이 좀 오래 걸리네 기다리는 동안 나랑 이거 같이 볼래? 우와 오마이비키 재밌는 거 나오나보다 저라 누나 지금 5시 55분 오마이비키 할 시간이야 어 진짜 재밌겠다 이거 들을래? 어 우와 심심해 여기가 바로 치욕이지 자 다들 간식 먹었죠? 이제 종이접기 할 시간입니다 종이접기로 시간 때우세요 종이접기? 설아누나 누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예쁜 거 접어? 우와 색도 예쁘다 뭘 접지? 흠 종이접기? 뭘 접을까? 장미 접을까? 어허허허허허허허 자 박세인 누나 여기 뭐야 신문지잖아? 어 박세인 누나 지금 색종이 다 떨어졌어 없어 신문지 밖에 없어 케끼켓 너 책상 위에 있는 거 저건 뭐야? 아니 저건 경찰들한테만 나오는 색종이고 도둑들한테는 신문지 나오는 거야 색종이 같은 건 없어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좋은 건 안주는구만 아우 아우 진짜 신문지로 뭘 접을 수 있겠어 흠 아 히히히히 하 박세인 있고 박설아누나 있고 어 뭐지? 서라 누나? 서라 누나 펼쳐봐봐 뭐? 펼치라고? 레온아 오늘 챙겨줘서 고마워 뭘 당연한거지 서라 누나 펼쳐봐 펼쳐 당장 펼치라고? 알겠어? 너 그러다고? 풀어줘 너 그러다고? 백서라 석방 무죄 박세인 유죄 2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 뭐? 내가 유죄라고? 다 들통났잖아? 백서라 누나 이제 나와도 되겠다 퀵퀵퀵 진짜? 다행이다 백서라 누나 난 누나를 믿고 있었어 고마워 리온아 야 나는 나는 누나는 유죄로 판결돼서 여기서 2시간 더 있어야 돼 뭘 하라는 거야? 2시간 동안 여기서 심심하게 해? 잘못한 걸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써야지 야 너 신문지라도 써줘 고마워 자 여기 신문지라도 있다 에이동 지금 즉시 2층 확인 바란다 2층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야 가는 거야? 갔네 나 재밌는 거 생각났다 똑똑똑똑똑똑똑 박스인 이번엔 성공 어 들어가라 어 들어가 제발 아 정말 나라도 제발 어 들어갔어 성공이야 지금 1시간쯤은 지났겠지? 이거 놀고 그러면 1시간은 금방 간다고 성공이야 성공이야 어 들어갔다고 아하하하 봤지 봤지 들어간 거?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강옥에서 시간 때우기 대성공 그래도 심심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 산